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공주 소식을 전해드리는 흥미진진 공주시정교수입니다 공주시가 특성화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2017년 특성화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고마아트센터에서 학교 관계자 및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개 학교가 특성화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타학교와 차별화된 운영과정과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공주시는 성과보고회를 통해 나타난 여러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향후 특색 있고 내실 있는 특성화 명문학교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가 자원봉사자들의 도구에 감사를 전하는 제12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7일 국립공주박물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250여 명이 참석해 나눔과 봉사로 노력한 한 해의 결실을 맺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그간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를 위해 유공자 표창 및 인증패가 수여됐습니다 공주시가 자율방제단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17년 공주시 자율방제단 정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일 고마 아트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자율방제단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연재해에 대한 자율방제단 임무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자긍심을 고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단원들의 노고와 봉사정신을 격려하며 지역 안전발전에 이바지한 모범시민 23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주시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8일 공주지역 11.4km를 달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를 축하하기 위해 종착지인 공산성 조사장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는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공주의 열림, 환영의 노래, 염원의 춤이라는 주제로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행사장의 성화에 점화하며 축하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공주시 충남교양악단이 고3 수험생들이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4일 공주문예회관에서 열린 이번 음악회는 오페라 아이다 중 개선행진곡과 뉴욕, 뉴욕 등 다양한 음악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어서 시정알림 게시판과 취업알림 게시판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흥미진진 공주시민대학에서 여에스더씨를 모시고 교양강좌를 개최합니다 주식회사 투반산업에서 플라스틱 제품 조립 및 검사원을 모집합니다 한국도로운영관리에서 톨게이트 요금 정산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SJ캠에서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흥미진진 공주시정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